아, 여기 아나보 회가 참 특성이 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곱게 쓰셨어요? 저희는 곱게 내리는, 곱게서 하는 게 특성이 있네요. 아, 여기 특성이 있네요. 그렇죠? 뼈를 다 추려내고, 아무나 다 드시길 수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 밥인가 너무 잘 쓰셔가지고. 근데 이게 먹는 법이 또 따로 있나요? 이게 지금 여기 양배추에 콩가루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넣어서? 아, 육개소스 초장을 이렇게 넣어서? 집에서 담는 건데, 한 50년된 지부터 초장에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비벼가지고 아, 이게 다른 집 아나보하고는 완전히 틀리네요. 한번 제가 맛을 볼게요. 음, 입에서 쌈이 녹네요. 아, 이게 쌈도 이렇게 이쁘게 쌌거든요. 한번 쌈을 싸서 아노간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